이거 먹다 말고 다가야 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잡아야 돼 아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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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. 아아.. 지시야, 그러니까 한 번 피했다 오면 많이 잡을 것 같은데? 아아.. 피했다 오면은 많이 잡을 것 같아요 됐어, 이제 다시 막아 다시 막아.. 잡아 이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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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! 피해! 다시 피해! 다시 들어오게 피해! 피해줘! 그럼 애들이 들어오잖아 아니야 저거 일볼들어 피해! 집 애들이 들어와요 지금 벌드 들어왔다 벌드 들어왔다 저기 여기 있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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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ltr 여기 저 소리가 아니에요 어? 하지마 피해! 아! 다 맞다 아 제가 주게 하고 있지 니 뒤에 박아기라 말씀 호아이야 도착! 아 Seems! 아잇씨 화이팅! 가벼이! installed! 아잇씨! 아잇! 어잇씨! 아이씨! 아! 아쉽게리라! 아잇! 베란아! 아! 사라졌어! 사라졌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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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오케이! 내 도망아! 뭐? 뭐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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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! 이거 지금! 아! 따질러 죽이려고 해 뭐였지? 아! 안녕 Theresa Millard 꼬리ela arguments 젊을 그נס 그저 너무 많은 단붓길래 얇아서 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